안녕하세요 부양나무붕 입니다. 어느덧 8월 초에 접어든 8월 첫째 주 화요일 제83회 난초여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8월달에 때아닌 장마처럼 태풍을 몰고 온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돼떼도 안하고 한 3-4일정도로 아니었습니까? 그냥 비가 내렸다가 왔다 총 내린 비는 아니었습니까? 한 50mm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데 이게 난초에 난초를 잘하는 최적기 아니었습니까? 모든게 최적기에 딱 그 그 기후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온실안에 85%까지 올라옵니다. 습도가 햇빛 뭐 차강 쳐가지고 안주죠. 이러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파트 베란다가 아니었습니까? 난초 기르기가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빛이 안들어가고 이럴때. 이러 안들어가고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빛이 들어가서 차강을 막 천안하고 아니었습니까?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안그러면 잎이 난 잎들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깐 오히려 그 확장형 보다 기존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에서 난초 기르기는 최고로 적합한 게요. 공중에 솟아 있는 건물에서 바람이 솔솔솔솔 이리 들어가가지고 공기 소통도 이래가지고 주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고온 다섯 발 습도가 막 이래가지고 한 칠팔십프로 되는 공기가 지나가니까 아니었습니까? 난이 그냥 바로 아니었습니까? 폭풍성장을 합니다. 폭풍성장을 해는 이때 아니었습니까? 이때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잘게 물 관리도 하고 뭐 모든 거 이런 그 빙충이라든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를 정말 잘 이래가 관리하셔가지고 한 해 농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꽃들 보고 못 보고는 이때 좌우를 하는 거에요. 그죠? 이때 좌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시켜서 가지고 요즘 뭐 향간에 쳐다보면 비 온다고 바깥에 다 털어내시면 큰일 납니다. 카탈리아는 새 신화가 날 때 비를 장기적으로 막아보면 무조건 새 신화들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 녹아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밖에 있으면 혹시 신화가 나는 카탈리아들에 밖에 두신 분 바로 안으로 들이세요. 들이 가지고 거의 선풍기 앞에 가고 그냥 바람이 소통이 안되는데 가면은 그게 또 망가지기 때문에 탄제가 오기 때문에 선풍기 앞에 두고 아니었습니까? 그 빨리 아니었습니까? 말려주세요. 말려줘 가지고 공기 흐름이 좋게 해가지고 그죠? 한 30-40분은 선풍기 앞에 두다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선풍기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공기 흐름을 그죠? 흐름이 아니었습니까? 대류현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겁니다. 아 우리 기왕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그죠? 누대마니아 콩컬러 오르큐빈 이라는 아니었습니까? 오드로큐빈 이라는 그런 꽃인데 브라질에서 이번에 우리 종자 생산 하려고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왔건데 이름에 맞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정말 정말 화려하게 제가 일본에서 누대마니아 콩컬러를 한번씩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그죠? 누대마니아 여기에 노란색 노란색 생산이 흐트러지면은 그거는 누대마니아 자체가 누대마니아 자체가 아니었습니까? 아주 저질이 떨어지는 거에요. 요렇게 빤들하게 이렇게 그 가스겔리아나처럼 요렇게 이게 정확하게 요렇게 이래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노랗게 이렇게 들어주요.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개체들이에요. 좋은 개체들이기 때문에 꽃들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안에 잎 선명도 아니었습니까? 안에 잎 그 줄 거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선명도. 그죠? 꽃 좌우대칭 그죠? 모든 걸 이런 걸 다 그걸 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에서는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다 모든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이제 꽃들 이렇게 정형화를 볼 수 있는 그 아직까지는 많이 못 보셨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구독자님이나 시민 들께서 이런 걸 많이 못 보셨기 때문에 아 그냥 이름만 보면 누대마니아 하면은 꽃이 다 좋은 줄을 아는 거에요. 누대마니아 뭐 뭐 뭐 이래가지고 다 좋은 줄 아는 거에요. 이제는 그죠?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이제 꽃들 내가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거에요. 옛날에는 그냥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수집해서 못 했던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집해 가지고 막 많은 불떼기가 있습니까? 완전히 식물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그 꽃들 이제 길렀거든? 길렀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져야 되죠. 그죠? 한 개라도 똘똘한 놈 그죠? 한 개라도 똘똘한 놈 정말 안 있으면 명품을 그죠? 가지고 있는데 그 명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부양에서는 정말 안 있으면 열심히 그죠? 열심히 열심히 브라질에서 우리는 저희들은 일본 개체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못 믿습니다. 이제는 얼마 전까지 대만 개체는 못 믿어 가지고 아예 대만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교배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 덴드로 원종들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대만에서 이제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대만에도 간혹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생산했던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대두르기미는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대만의 신화에도 참 정말 유명했었습니다. 유명하고 아예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그런 자 이래가지고 칭하고 아예 있습니까? 또 뭐 천자고 이래가지고 천자고 뭐 다른 데 아예 있습니까? 모든 요즘 취미인들께서 아예 있습니까? 더 좋은 제품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런 칭하나 다른 천자나 또 어디에 아예 있습니까? 이런 유명 나누네 아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상권 판로가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대만에도 이제 취미인들께서 취미인께서 있습니까? 저처럼 취미인께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면은 화의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그냥 단순 그죠? 그 돈을 목적을 위해서 해 가지고 가는다면 난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돈을 돈을 버리고 하고 싶어 돈을 버리고 돈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난초 사람을 조금 도퇴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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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습니까? 내가 이걸 꽃들 최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걸 해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난초 산업이 망가지는 이유가 요즘은 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래 가지고 돈만 주면 아니 있습니까? 외국에서 다 해놨던 거 그죠? 그걸 다 가지고 오는데 가 가지고 오 가지고 판매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정말 전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 개 두 개 가지고 오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그걸 뭐 한 개 두 개 100개 200개 가지고 100개 한 품 중에 100개 뭐 50개 이렇게 가지고 오 가지고 보급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그걸 없다 아입니까? 그죠? 그 라고 비싼 외화를 또 들여 가지고 사 오는 거고 부양에는 정말 그 외국에서 똘똘한 놈 진짜 정말 똘똘한 놈 한 놈씩 가지고 오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살 구매하는 수입에서 수입 대행해서 구매하는 가격에 저희들이 앞으로 보급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또 책으로 그죠? 좋은 게 아직까지 일본에 보급되지 않는 것들을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해와서 아니 있습니까? 지금 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유명 모델이 출시되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 난초 그 83회 방송은 그간 우리가 저희들이 지내왔던 그죠? 카텔리아 워크래너를 성장했던 성장하고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쪽에도 음 저희 이게 보면은 누대마니아 아니었으면 티포들이 아니었으면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수입에 오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계절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잎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가지고 그래도 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저것도 티포는 티포는 두 개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저거는 판매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대마니아 티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래도 어 유명 브라질 계좌입니다. 정말 정말 저번에도 피가지고 피자 말지 아니었습니까? 고객분에 가지고 가시는데 그분도 참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떤 어떤 꽃도 뭐 긴줄새 그렇다고 부자라질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트문염시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오히려 대만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보다 더 쌉니다. 음 그게 올해 저 2월달 전시회는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털이 안에 그죠? 모시아이 여기도 지금 시스 이렇게 물고 나왔습니다. 모시아이 여기는 어디가 나비아타 그죠? 셀룰레아 나비아타 셀룰레아 어 뒤에 안에 쟤는데 엄청나게 안있습니까? 붙었습니다. 붙고 여기는 갔더니 털안에 여기는 건전하게 안있습니다. 또 이제 세대가 세대가 나왔네 세대가 나오고 음 저희들 보면 터라 이쪽에 보면 누대마니아 콩칼라 이게 터라 난 안있습니까? 올해 대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나왔습니다. 여섯개 나와가지고 여섯개 여섯개 맞지? 여섯개 맞지? 여섯개인데 여섯개 나와가지고 안있습니까? 나중에 센시였때 코치 크다는게 25센시가 달려봐보세요. 어 요거는 보자 음 요거는 보자 음 요거는 보자 음 카드리칼라 요거 또 아주 그 좋은 법제고 요 안에 저번에도 저희들이 해체를 했던 그 퍼시발리아나 아니십니까? 퍼시발리아나 맞지? 그런거 저 안에 퍼시발리아나 티포 알바 같은거 아니십니까? 그런건 거의 등등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전시품에 나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시하고 나서 분주를 한두개 한두 분한테 해드리는거지 저 전시품은 저희들이 판매를 안합니다. 저거는 모주들이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는데 아 여기에 누대마니아 있네? 누대마니아 누대마니아 콩칼라 에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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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왔는데 아니십니까? 저희가 물갈이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왕창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그게 되는데 조금 볼만할거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이 털이 안에는 그죠? 털이 안에 야 요것도 안있습니까? 그죠? 비엠상을 받아놔요. 멋집니다. 다 야 저 안에도 지금 저희들이 함채도 바빠서 계속 시선을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이라가지고 신화성장을 하고 멋지게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해 농사를 잘 지었나 멋지었나 요 때가 있으면 최고로 판가름하는 그런 시기에요. 시기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뭐 차질 없이 혹시 지금이라도 현재 밖에 두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비를 맞고 있으면 신화가 자르는 아이들은 바로 덜이세요. 덜이 가지고 더이상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아니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렇게 그죠? 이게 시스가 보이기 전에 있습니까? 그죠? 물을 주면은 크게 공탕으로 옵니다. 물을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러고 보통 보면은 한 달 정도 한 달 남짓 갈 건데 시스가 보이기 전에 물을 주면은 크게 꽃이 없고 또다시 꽃이 없으면 꽃집을 안 달면은 또다시 아니십니까? 신화가 낫고 늦고 이러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야 안 피면은 꽃이 기행이 나오고 또 꽃이 아니시면 찢어지고 나오고 아니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시스가 나오고 나면 아니십니까? 물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저번에 예를 들어도 올해는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이리 큰 분의 화분에 심어 다닙습니까? 그죠? 정말 안 있습니다. 나중에 저번에도 뿌리 내가 뽑아보고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뿌리 또 뽑아보고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왔습니다. 아홉 개 나왔기 때문에 아홉 개 나오기 때문에 한 송이의 꽃도 두 개씩만 다다다닙습니다. 열 여덟 개 열 여덟 개 이렇게 되면 완전히 꽃이 덮여 가지고 보이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잠깐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새미알바처럼 예쁘게 피었다 이거 무슨 꽃이지 이름이 없는 이제 교배종인데 그래도 교배종이라는 향도 참 좋습니다. 그죠 아까처럼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에 이 교배를 시키면 이 선 명도가 떨어지는 거에요. 꽃은 아름답고 눈을 보이지만 요거는 우리 사람 눈은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곤충들 눈에서는 고개 이제 할주류처럼 유도선이 없으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할주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꽃을 유도하는 선이 탁 탁 탁 탁 탁 이제 곤충들을 위해서 이 식물이 그렇게 만들어 난거에요. 만들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 저희들은 곤충 눈 보다는 사람들은 조금 못하겠죠. 몬스테라 우리 어쩌리 몬스테라 시가 저희 수확을 못하는데 올해도 시가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붓고 몬스테라 알부입니다. 알부인데 저번에 한번 잘라 가지고 한번 분주를 하고 했는데 저렇게 저만큼 벌써 자랐습니다. 올해 물을 주지만 물을 주는데 안있으니까 한 3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을 안 주고 지나갑니다. 안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물을 주라 나니까 여기 잎이 됐던데 여기에 탄재가 붓기 시작해서 물을 안 주고 지나갑니다. 이번에서는 아직도 8월달 고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하가 올라올 때는 물조심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물 안주고 지나갑니다. 안주고 아마 8월달 8월달 에는 저희들이 8월 한 15일 쯤 돼서 저희들이 물을 줄거에요. 물을 주기 때문에 그때 물 줄 때 또 방송해 보도록 하고 목부에 부터 우리 부양에 오신 분들 다 탐을 내는 그는 몬테아줄입니다. 몬테아줄 그죠 정말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저주게 와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밟어들이 쪼글쪼글합니다. 쪼글쪼글하고 쪼글쪼글하고 아직까지 9월달 10월달 까지 물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밟어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밟어는 쪼글쪼글하고 지금 이제 여기 신화 나오는거 한번 봐 보세요. 아 참 정말 아 생명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대단하기 때문에 물이 이래가 신화가 이정도 한번 쳐다봐 보세요. 놀랬죠? 여기 또 신화 나오는거 한번 봐보세요. 음 한번 봐보세요. 막 일일로 나리비를 썼습니다. 나리비를 써가지고 이래기 때문에 한해 농사를 정말 저희 부양치를 많이 씁니다. 제가 잘 따라 비우신 분들은 지금 간혹 아니습니까? 저희한테 이래가지고 문자 오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그러는데 정말 저도 감탄할 정도라 아니습니까? 벌써 이미 부양의 골수팬님들은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많이 피우고 아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올해 음 한 8월달 8월달 9월초에 아니습니까? 꽃을 개화를 일부 한 200개 정도는 그렇게 개화를 하려고 하다가 저도 실패를 잠깐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안 주어야 되는데 물을 한번 흠뻑 주가지고 아니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 신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마 12월달로 다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연기가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꽃 많이 보면 좋죠. 오래대로 여기저기 꽃밭에서 축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날씨도 굽굽하고 덥고 또 비도 오고 이러는데 혹시 안전운전도 하셔야 되고 그죠? 여름철에 질병관리도 유념하시고 그죠? 꽃들 보시면서 꽃 키우는 마음으로 아니십니까? 행복한 하루하루 아니십니까? 보내시고 그죠? 오늘도 83회 난출방송을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그죠? 혹시 오늘 오후에 저희 판매방송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기 아직 은원이 안되는데 저희는 부스를 차려놨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판매방송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죠? 오늘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